오빠, 오늘 진료 보다가 뭐 안 좋은 일 있었어? 아니. 나 뭐 잘못됐어 오빠한테? 영희. 어? 너 왜 괜찮은 척해? 어? 3천만 원. 안 괜찮잖아. 응. 안 괜찮아. 오빠. 나 거기 좀 데려가줘. 잠깐! 잠깐! 스톱! 좀만 쉬었다 해. 휴지. 그럼. 발제기 그만하고 겨루기 할까? 오랜만에. 아, 아니. 싫어. 진짜 싫어. 왜? 나 병원 이제 막 개원했거든? 빚값 풀으면 오래 살아야 돼. 우리 병원, 이 거 빼고는 당 낸 거란 말이야. 자. 앉아서 마셔. 5분만 쉬었다 하자. 5분만. 쉬었다 하면 재미없는데. 도진이랑 나랑 어릴 때 너 겨루기 연습 상대 해준다고 엄청 두들겨 맞았던 거 생각난다. 맞아. 오빠가 억울해했었어. 왜 도진 오빠만 살살 때리냐 그러면서. 너 시합 잡혔다 그러면 도식이가 나서서 제일 많이 맞아줬었지. 언니. 너무 매임. 아까 사Talk. 배수는